우리가 대단히 경계를 계속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선안을 발표를 했네요. 개선안을 발표를 했는데 개선안을 이제 꼼꼼히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 핵심은 쏙 빼고 개선안을 마련해 가지고 보통 시민들은 딱 그냥 쏙기 쉽게 그렇게 이제 또 발표를 했네요. 그 이야기는 2024년 총선에서도 절대로 여러분들 선거 주무르기를 중지하지 않겠다. 중지할 수가 없죠. 중지하게 되면 그동안 해온 것들이 다 이렇게 발각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를 다른 분들은 별로 언급을 안 하겠지만 상세하게 여러분들 이 양반들이 뭘 국민들한테 속이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차분하게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시사 뉴스 보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배우 이선균 씨가 이제 뭐 다른 선택을 그렇게 해버렸네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내용을 이제 이미 보도가 광범위하게 되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조금 가혹했던 것 같아요. 고 이선균 씨를 부검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유서도 공개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했다. 48세 이제 한참 활동할 정도가 되는데 절반 정도를 살다가 그렇게 가게 된 거네요. 자 보니까 이제 이분이 경찰 첫 소환 당시에 소변을 활용한 간이시약검사에 이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모발조사, 2차 개드랑이 털조사, 정밀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음성 판결을 받았는데 그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일단 죽을 일이 아닌데 당사자는 너무나 힘들었던 모양이네요. 정치를 지방자치단체장을 두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러나신 분이 재임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수레 투서가 들어가 가지고 그분은 돈을 받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조사를 아마 받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다음에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파트에서 그냥 뛰어내리고 싶다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이제 수사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심하고 강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그분 연세가 60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수사가 본인에게 주는 그런 압박감이 심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참 알기가 힘든 그런 심적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죽을 일이 아니죠. 이제 대충 관련 기사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두 명이네요. 남자아이들이 14살 13살 이 정도니까 아주 어리지는 않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없더라도 잘 이렇게 성장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 됐네요. 안 됐는 게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것 삶 인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타인의 그런 불행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직을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냥 삶이라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다 변화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이선균 씨의 사건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큰 사건처럼 보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당하게 되면 다 잊혀지고 자기에게 비난을 퍼부었던 사람들도 다 여러분들 그냥 다 변하고 흘러가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면 삶에서 오는 그런 고통과 조금 좌절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걸 헤어날 수 있는 그런 도저히 출구를 본인이 못 찾았던 것 같아요. 다 이러면 흘러가는 거거든요. 강물처럼.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아웅다웅하고 이러면 공격하고 이렇게 하지만 머무는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흘러가듯이 변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번에 주어진 본인에게 주어진 그런 고통 그런 부분들을 조금 슬기롭게 극복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48살의 여러분들 아이 둘 그리고 부인을 남기고 그렇게 참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오늘도 이제 아침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평소에 좀 친분이 있던 분 회사가 이제 많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은 참 야무지고 그런데도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는 걸 보는데 그래서 참 제 입에서 탄성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당대에도 재산을 유지하기가 힘들구나. 그렇게 선대가 어렵게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자식 대에도 돈을 허투루 쓰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치밀하게 뭔가를 다 대비하면서 해왔는데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날 지경이 됐으니까 다 흘러가고 다 변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좀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참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배우 이선균 씨가 견뎌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뭐 사람 사는 게 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고 또 감당하기에 좀 너무 벅찬 어려움도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 자신의 삶뿐만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전 포인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두 가지 표현이 모든 것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좀 세상사를 유장하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성경 말씀 가운데 빌리포스 4장 6절하고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이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지가 굳세고 하더라도 평상시에는 마음과 생각을 자기 힘으로 지킬 수가 있는데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나 시련이 주어졌을 때는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이번도 이렇게 사건을 보게 되면 배우 유성준 사건은 시험에 든 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유혹이라든지 시험에 든 건데 주기듬은 항상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지위고하나 연령을 막론하고 인간이란 그런 피조물이 굉장히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잘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거나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은 흘러가고 또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려운 날이 그냥 머물러서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시간들이 그냥 흘러서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슬기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